너 아까부터 뭐하는 거야? 아 아까 볼일 보고 지퍼 올리는데 티셔츠가 꼈다! 어우 너무 꽉 꼈다 이게 가지가지 한다 어 봐봐 어우야 이거 미묘하다 어우야 어우 굿 베리 굿 나이스 흐흐흐흥 아 저는 그냥 다음 거 탈게요 그 하던 거 마저 하세요 아니 뭐 다 끝났어요 예 타세요 타세요 다 끝나셨구나